처음으로 나도 뭔가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. 맨날 오늘만 잘 버티자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. 일로 와. 네가 불어내나서 내가 더 좋아하는 거야. 너 지금 나 나 좋아한다는 거야? 아니 잠깐만. 아니 그니까 내가 말을 하긴 했는데 아까도 말했잖아 한 문장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. 있을 수 있다. 좋아한다 했잖아. 했는데 그 좋아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. 넌 대회 잤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냐? 어떡해. 모델이 뭐니 됐어. 뭘 기대해 내가. 이거. 그게 뭔데. 자 들어갑니다. 아 잠깐만 알겠어. 잠깐 기다려봐 그러면. 눈 감고 기다리고 있어봐. 또 눈을 감으래 쑥스럽게. 너 눈 뜨면 안 돼. 눈 감으면 안 돼. 자 들어갑니다. 뭐야? 돈 그렇게 들고 다니지 말라고. 그냥 신촌 거리에서 샀어. 아 진짜 감동이다. 아 뜨거워. 야 이건 그 정도 아니야. 아니야 너무 고마워 진짜. 프라이데이